요즘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기 얼굴을 평가해달라는 글을 올리는 일명 얼평 문화가 번지고 있는데요. 외모에만 관심이 쏠리는 현실이 씁쓸하기도 합니다. 이런 때에 내면의 아름다움을 생각해보게 하는 한 예술가가 있습니다. 이 예술가는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인데요. 몸속을 검사하는 엑스레이로 작품을 만드는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탐구인에서는 엑스레이 아트 작가인 강남 세브란스 영상의학과 정태섭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나오신 그 넥타이, 매싱 넥타이가 제가 보니까 뭔가 색소폰 모습인 것 같은데 좀 특이한 인상을 받습니다. 어떤 넥타이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 작품으로 오늘같이 특별한 날 하고 나오는 넥타이입니다. 한 개만 만들어가지고 색소폰을 엑스레이로 찍어가지고 그걸 표현한 겁니다. 네, 엑스레이로 이렇게 만드신 거군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영상의학과에 계시니까 아무래도 엑스레이는 자주 다루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엑스레이 아트를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영상의학과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의 몸속을 찍은 엑스레이에서 예쁜 모양들이 보입니다. 특히 하트라든지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1994년부터 그런 사진을 많이 모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부터는 제가 직접 저의 의미를 담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작품 활동하신 지가 한 10년이 한 정도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10년이 넘었지요. 그러네요. 네, 대단한데요. 엑스레이 아트 작가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작품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한 80종이 있는데 처음으로 꿈꾸는 카라를 소개하면 2009년도 초기 작품인데 네,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어요. 꽃 카라의 내면이 잘 보이게 되는 그런 작품이고 수술하고 안에 모습이 아름거리게 보이잖아요. 꼭 유리걸이에 비춰 보이는 것 같아서 네, 유리걸 같아요. 유리걸 하면서도 엑스레이의 특성을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꽃의 빅뱅이라는 작품인데요. 꽃을 이용해서 빅뱅이 생기는 그런 모형을 한번 표현하고자 했던 그런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중학교 미술교과서에 처음 나오는 작품이자 예술과 과학의 융합을 뜻하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꽃을 엑스레이를 통해서 보니까 또 색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엑스레이는 사실 사진으로 찍으면 되긴 하는데 그 작품을 보니까 또 다른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런 건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네, 이건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 안에 칼라를 넣거나 모양을 약간 변형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있는 감성 또는 작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보여줄 수 있게 되죠. 그럼 포토샵 작업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직접 배워서 모든 작업을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네, 예를 들면 꽃이라든지 소재를 구하는 것도 제가 병원에 있는데 강남세브란스병원에 가까이 양재꽃시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구해가지고 와가지고 엑스레이 촬영할 때도 제가 직접 합니다. 오후 4시 정도 되면 환자가 다 끝나고 환자가 적으니까 그때 꽃을 찍게 되고 꽃을 찍으면 제가 직접 조절을 다 합니다. 전압이라든지 다 조절을 해가고 그다음에 그 파일을 갖고 와서 제가 색을 입히고 또 컴퓨터 작업을 하는데 큰 작품은 한 200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200시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200시간이면? 뭐 며칠 밤낮을 새도 한 열흘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병원에서 일하면서 밤낮을 새끼는 곤란하고요. 주말을 주로 이용하다 보니까 한 달 내지 두 달 걸릴 때가 많습니다. 한 작품이 탄생하기까지요. 한 작품에 대한 과정이 생각보다 너무 어렵고 엑스레이 촬영한 거를 또 컴퓨터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냥 우리가 사진을 찍듯이 하는 게 아니라 엑스레이라는 게 어떤 장치가 필요하고 그걸 가지고 또 포토샵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좀 어려우셨나요? 제가 처음 할 때 쟤보다 먼저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이 있나 안 그러면 우리 흔히 말하는 족보라는 것도 없었잖아요. 저 나름대로 시행착오를 깨끗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갖고 있는 걸 처음부터 한 번씩 찍어봐야 되거든요. 특히 어려움을 깨끗은 거는 어떤 게 잘 나오는지 어떤 게 잘 안 나오지는 모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고구마 감자는 찍으면 시큼한 덩어리로 하나 보이죠. 그래요? 달걀, 계란 같은 것도 흰자와 노란자가 비슷한 정도의 밀도거든요. 구별이 안 돼요. 우리가 보면 흰자, 노란자 보여도 엑스레이는 구별을 못합니다. 하나로 보이는군요. 그러니까 꽃은 이제 가사한 몽우리가 젖는 거는 꽃은 잘 안 나오고 덩어리로 보이는데 좀 피면 그 안에 공기가 들어가니까 밀도 차이가 생겨가지고 내부에 있는 수술이라든지 암술이 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작품 활동을 하셨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 엑스레이 아트 말고도 우리 선생님께서 굉장히 다양한 취미활동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기저기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으는 것도 많이 하고 만들기도 잘하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앰프라든지 전축 그런 건 진짜 제 손으로 다 만들어가. 아르바이트해서 팔고 그랬습니다. 직접 만드셨어요? 그 팔은 돈 가지고는 또 화폐 수집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걸 가지고 요즘 와서는 이제 옛날에 엑스레이 기계라든지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 옛날 처음에 발명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모아가지고 이번에 연세의대에 동원의약박물관에 다 기증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곧 1년 반 정도 지나면 은퇴를 하고 정년퇴직하거든요. 그 전에 다모아가 정리를 해가지고 저를 따라 배우는 그런 후배들이라든지 또는 학생들한테 좋은 지침이 되게 박물관에 다 기증을 했죠.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열정이 젊은 사람 못지않다, 아니 넘어선다 이런 느낌까지 봤는데 사실 평상시에 이렇게 다양한 활동도 하시다 보면 주변에서 괴짜 같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 이런 삶을 추구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예 뭐 저 자체 신이 괴짜지요. 어려서부터 이제 제가 아버지께 교육을 받기는 남들 하는 거 따라하지 마라, 너 스스로 뭔가 새로운 걸 해봐라 하는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요번에 얼마 전에 제가 어릴 때 사진을 봤는데 6살 때 태양의 흑점을 갖다가 구경하는 별관측하는 그런 사진을 찾았어요. 6살 때부터요? 네, 아버지께서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네요. 아, 네. 저 꼬마 아이가 이렇게 크신 건가요? 아, 예 맞습니다. 저 선생님은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저기 가운을 입은 사람이 접니다. 그쵸, 그쵸. 가운을 입은 사람이 선생님이신 것 같네요. 그때 그 생각이 나가 병원에서 만원경을 세워놓고 아이들, 특히 소아과 어린아이들 불러내려가지고 별도 보여주고 좀 꿈을 갖고 희망을 가지라고 그런 시간을 만들고 저게 행사가 13년이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참 지금 최근에 교수님이 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어떤 괴짜 활동을 또 하실지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엑스레이 아트를 시작하신 지 10여 년 정도면은 시작한 게 일단 좀 신세가 넘으셨을 때 아닌가요? 네, 신세 살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신세 살 때요. 네. 그때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실 정도면은 앞으로 또 어떤 활동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실지도 기대가 되거든요.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신가요? 아, 예. 지금 이 아트 예술하는 것은 굉장히 범위가 큽니다. 그래서 더 키워나가야죠. 예를 들면 인상파도 처음에 할 때는 상당히 무시당했지만 그 다음에 점점 키우니까 인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엑스레이 아트도 점점 앞으로 발전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훌륭한 예술의 한 분야라고 되도록 그리 키워나가도록 하는 게 제 꿈입니다. 네. 자, X선으로 본 세상. 지금 이 사진이 저희 뒤에도 나와 있는데요.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남이 하지 않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호기심이 필요하고 그 실천까지 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강남세브란스 영상의학과 정태섭 교수와 함께 여러 가지 교훈들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